오후이 왔습니다. 4월도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5월이네 5월. 아 진짜 못하는 분들. 이 강변 이 공간이 참 여러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쫙 나와서 계시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. 이 포인트가 아주 원래 잘 나오는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아직 던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 14번 교각 13번 교각 여기 이 부분 나중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잠도 먹기 위해 철두산 성당 여기도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. 꽃단장을. 봄이라서 역시 저는 이쪽으로 던지고 계시네. 우리 어르신 어르신.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. 조사님 한 분 나와 계시고요. 낮인데 지금 물이 멈춰있는 시기 같습니다. 그리고 드디어 우리 선배님 나와 계시는군요. 오랜만에 정말 나오셨네요. 이 대가 바로 지난해 우리 선배 조사님이 이 조사님이 마련한 이 마이티 마이티 450짜리 그 다음에 액티브캐스트 액티브캐스트 1080 아 정말 멋집니다. 이야 요새가 올해 좀 성능을 발휘해서 예 좋은 조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 이제 저도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입질은 계속 뭐 없습니다마는 예 던져놓고 있습니다. 참 이 생명이라는게 이 이런데서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또 여기서도 자라고 있고요. 예 이런 틈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꽃을 피울 수가 있을까요? 그리고 심지어는 하 어떻게 여기 여기에 뿌리를 시가 씨앗이 여기 떨어졌겠죠? 참 이런 이게 참 어 조사님 접으시네? 예 접어가지고 심심한 와가지고 오늘은 입질 뭐 아 전혀 없어 못 받으셨어요? 하다못해 망둥이라도 없어요? 망둥이도 없어요? 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물이 많이 들어왔네요 많이 들어왔는데 뭐 뭐 그냥 지렁이 그냥 지렁이 씁니다 예 아 물이 어디까지 들어왔는데 물이 많이 들어왔네요 오늘 많이 들어왔는데 입질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입질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오래 늦는 건가요 이게 네 네 밤에는 또 밤에는 또 한 두 배씩 나와서 입질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 네 밤에는? 어 밤에 한다고 하던가 또 그것도 하던가 하던가 하던 사람이 어째 다가간지 또 이익 하하하하 다 닥치지 한 사람들이 다 말이 다 틀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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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때 올해 아직 저 손 맛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그 거기에는 미꾸라지 있잖아 미꾸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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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나치 적은 거 있잖아 네 그것을 틈을 딱 끼워서 생미끼로 그 사람으로 그런건 저 매기 같은 그런 요마셜 같은 또 걸려나오더라 매기 매기 장어 미끼로도 미끄러지 생미끼리 써요 근데 장어는 지금은 날씨가 추운게 네 활동을 안해 아 날씨가 크래디고나 비가 왔었든지 그 때 질펜이면 안 돼 앞에 앞에 너무 멀리 치지 말고 하 날씨가 좀 더 따뜻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들 아직 수온이 올라오지 않아서요 아 전혀 입질 없습니다 입질 전혀 없구요 봉돌이 차갑습니다 이 저 루어 하시는 조사님들 나오셨네 예 오늘 일찍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건강하십쇼 조사님 도움드려